쪼옹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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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라 격돼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어째라 격돼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참은? 내 뒤에 저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 졸졸 따라다녀 근데 웃기긴 하겠다 벌써 단체로 관광원 줄 알 거 아니야 그걸 평일에서 다행이다 주말에 있었으면 저 존댓 마냥 웃기지 왜 이렇게 잘생겨보냐 쪼옹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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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해 쪼옹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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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옹 쪼옹댁 조 näch번 ㅅ 도땀맥. 닫는 Украї evolution 탈락 과장 번째 맛은 왜 이렇게 많이와 왜 이렇게 많이와 타 sufficiently 살려줘 아니 5분도 안되는데 당신은 자전거 타고 왔잖아 혹시 주변을 또 봤을때 사람들? 아 힘들어 닉네님 닉네님 어떻게 되세요? 몇살이에요? 저 군사람입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미친거 아니야? 4시인데?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님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수능 잘 먹고 혹시 너네 끝이니? 저 뛰어온다 누구 뛰어온다 저기 여기 존나 뛰어온다 존나 뛰어온다 저기다 그냥 잡힐 수는 없지 도인팬을 존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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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전거 사고싶다 뛰는거 너무 안잡히는데 하나 알아요 저기요 아니 그냥 빠지시면 돼요 그냥 빠지라고? 너부터 빠트려줄거? 어? 네? 너부터 빠트려줄거 어? 가위가 없지 저 정릉이인데 테이크 쓰러 갑니다 라고요? 그냥 집에서 방송이라 화박지 박박 흘러면서 방송이라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? 응봉이요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16살이요 형님 이지러라고 있네 어? 21살이요 아 안녕하세요 존댓다 몇명이야 이거 다 자 1렬정도 사보세요 1렬정도 사보세요 1렬정도 사보세요 몇명이야 지금 월클 하나 하나 자 한명씩 앉은 번호 셋 네태 둘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혹시 6명 하나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흥 야아... 야아... 내 얼굴 맛이지마.... 이거 쫀득을 잡아라 내가 쫀득을 만나란데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오케이 현형 나는 말투를... 말투를 달러서 친구랑 안 놀고 접으러 오신거에요 지금? 마침 막 비어가지고 머리 한 번 지정하게 보여주세요 아 20명 다 모였어요? 얘들아 18분이야지 천천히 오라니까 레전드였어 20명 중에 2명 빼고 다 남자 여러분 또 뭉쳐주세요 제 뒤로 뭉쳐주세요 몇 명이야? 엄마 국밥원정대 국밥원정대 두 줄로 쓰세요 앞에 두 줄로 쓰세요 가로로 두 줄로 쓰세요 가로로 두 줄로 다 모였죠 이제? 다 왔지? 뭐하지 이제? 사인 한 번만은 안 돼요? 사인 해주세요 어디다 해줘요? 여기다가 해주세요 저녁식에다가 내 사인을? 네 주한대 몇일이지? 17일입니다 9월 17일 네 뭐예요? 지류요 저 그려주세요 너 그려달라고? 그건 너무 아르투 드라마 아하하하 비슷한데? 어머네 쟤 비슷한데? 샌다 마음의 속에서 나온 것 같은 캐릭터인데 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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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체크 소음 이 기회 가위보 도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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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예약 했어요? 그냥 들어가는 거요? 어 그냥 들어, 50명 그냥 물어봤었는데 안녕하세요 50명 예약했다고 들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예약했죠? 이거 히트 스스님, 앉으시면 되죠? 일단 앉으세요! 여러분들 앉으세요 맞쟌? 다 왔죠 이제? 여기 돼지도굽밥으로 다 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해요 호로록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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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여기 처음봐 이런거 콜라 사이다 으ㅎ시 진짜 그냥 한짝이네 이거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에잉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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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갑시다 이제 계속 있게 되죠? 어 눈앞에 이제 내가 가야돼가지고 이제 계산이요 계산이요 앞중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에요? 42만이요? 42만이요? 영승 찍어도 돼요? 야 갑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쫀득을 잡아라 사실상 그냥 팬미팅이었죠 뭐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